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과 더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과 분쟁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479건, 분쟁 조정 신청도 3년 사이 4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 치킨 전문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석훈 씨.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유명한 치킨 체인점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치킨 체인점 운영 8년 만에 박 씨는 신용불량자가 됐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운영했던 치킨점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BBQ 치킨. 정기회사의 엔지니어였던 박 씨는 지난 2000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BBQ 치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 프랜차이즈가 한참 BBQ가 떴었어요, 언론에서. 시작할 때는 정말로 여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 봄에 새싹이 돋은 정말 마음속에 희망이 엄청 컸었죠.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직장 생활에 종업원이 아닌 사회의 경험을 필요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다. 퇴직금과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시작한 첫 가게. 총 1억 원을 투자한 가게입니다. 아직도 가게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가게 수입은 한 달에 100여만 원뿐. 인근 지역에는 이미 2, 3년 전부터 장사를 해온 BBQ 치킨 체인점 두 곳이 있었습니다. 박 씨의 가게는 그 중간에 위치합니다. 오픈할 수 있는 지역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 지역뿐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면 장사 괜찮을 거다. 영업 개시 전 박 씨는 정해진 영업지역 안에서만 배달하고 다른 지역에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박 씨는 다른 두 지역의 치킨점도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두 점포에선 박 씨의 영업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배달했습니다. 전단지 옷이 땀이 넓도록 수없이 돌렸죠. 그럼 배달을 여기 전단지 돌리러 나가면 뭐 이쪽 인근 점포, 하남점 점주가 있고 또 여기는 송정점 점주가 있고 심지어는 여기 손을 들고 가고 그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물면 집 앞에까지만 여기 상대 점주들, 거기 비비퀴 노고 없는 거, 그다음에 짜장면 통과하고 몰래 들어와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뭐 구역에 철조망이 쳐진 것도 아니고. 본사한테 좀 막아달라. 각서는 그냥 받아놓고 안 막아달라. 박 씨가 항의하자 본부는 인근의 점주에게도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서 내용은 상의했습니다. 박 씨는 영업지역을 넘어가면 폐점, 인근 점주는 양심에 따라 영업지역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업지역이 보호되지 않자 박 씨도 인근 지역으로 배달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자 본사로부터 물류중단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각서를 위반한 데 대한 조치였습니다. 이걸 그만둘 수가 없는 이유가 직장 그만두고 전재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내가 여기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서 성공하는 길 외에는 없다. 2004년 박 씨는 중심 상권으로 가면 매출이 늘 것이라는 본부에 권유해 대로변으로 점포를 이전했습니다. 3천만 원의 비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건물주가 부도를 내 박 씨는 세 번째로 가게로 옮겼습니다. 점포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가게를 옮겨도 박 씨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업지역은 여전히 보호되지 않았고 매출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BBQ 게시판을 통해 본사에 문제제기를 했고 가맹본부는 해당 게시판의 접근 권한을 막았습니다. 2008년 4월 박 씨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본부는 가맹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치킨집 운영 8년 박 씨의 빚은 2억으로 늘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은 이걸 안 했다면, 제가 직장생활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중산층보다는 조금 모든 생활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중간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제 50대 나이에. 하지만 프랜차이를 한 뒤로는 그 재산 다 날리고, 그 젊은 청춘이 가버리고 뭔 어떤 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박 씨는 본부의 영업지역 강제로 인해 영업을 방해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본부의 무리한 가맹점 늘리기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BBQ 치킨은 전국에 1,800여 개의 점포를 둔 업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 제너시스의 자회사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물류센터, 제너시스 그룹의 물류센터입니다. 가맹점에 납품할 식자재로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식자재를 실은 차량들이 하나 둘 빠져나갑니다.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먼저 BBQ 치킨점 앞에 멈춰 물품을 건네줍니다. 이번에는 BHC 점포 앞에 멈춥니다. 서로 다른 이름의 치킨 체인점. 그러나 모두 같은 그룹인 제너시스에 속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BBQ 치킨을 포함해 제너시스 그룹 안에는 5개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매의 사격인 두 치킨점이 한 동네에서 서로 경쟁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놓고 마주하고 있는 두 치킨 전문점. BHC가 생긴 지 1년도 안 돼 길 건너에 BBQ 치킨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BHC가 있는지도 모르고 BHC가 사실 이거 하다 보니까 회장님이 제너시스를 운영하시는데 제너시스 제너시 하거나 나중에 다뤘지. 치킨 가게를 인수한 김 씨. 영업을 개시하고 보니 주변에 제너시스의 치킨 프랜차이즈만 4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BHC가 2개. BHC가 2개. BHC가 1개. 그리고 참숫밥에 BHC, 참숫밥에 1개. 얼마나 가까워요? 뭐 거기로 손바닥 아니죠. 다 배달 업종이니까. 다 뭐 겹치는 거니까. 어디서 뭐 어느 집에서 전화해도 다 갈 수 있으니까. 감행사업법에서는 감행점주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감행점이나 계열사의 감행점을 설치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감행본부가 감행점주에게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계약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김 씨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같은 그룹의 치킨 업체가 밀집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한 동네 같은 그룹 계열사 해가지고 말만 계열사지 똑같은 치킨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한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 4개 정도 이렇게 점포를 내줘버리니 무슨 재주로 마진을 많이 남기고 서로 한 그룹의 같은 체인끼리 경쟁을 하다시피 해버리니 무슨 마진이 별로 낫겠어요. 영업과장들이 가까운 데는 안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막상 들어가게 되면 본사에서 설득시켜요. 말로 설득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금액 지원이나 물품 지원 같은 것으로 설득이 정 안 됐을 때는 법적인 보호를 해준다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격다짐으로 마지막에 집어넣습니다. 제너시스 측은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치킨 전문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특별히 계열사 브랜드가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서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2003년부터 파리바게뜨 빵집을 운영해온 이 모 씨. 유동 인구가 많은 전철역 근처의 빵집이라 장사도 꽤 괜찮게 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그는 9년간 해왔던 빵집을 닫았습니다. 재작년인 2009년 11월,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씨에게 점포 이전을 제의했습니다. 조금 더 넓은 매장으로 옮겨보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점포를 확장하면 그만큼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매출의 2배 정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복권을 내세운 거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래로 와야죠. 제가 투사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못 올라갈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면 투사금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파리바게뜨의 경우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지만 합의하에 변경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본부의 확장 이전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 씨의 영업지역은 줄어들었고 두 개의 파리바게뜨가 차례로 입점했습니다. 4월, 파리바게뜨 제과점이 입점하더니 8월에는 파리바게뜨 카페가 입점했습니다. 두 개의 점포가 들어온 후 매출이 전년에 비해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후에도 본사의 점포 이전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지경점을 내기 위해 이 씨에게 가게를 옮기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지경점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모든 게 좀 다른 점이 좋지 않나요? 그런 걸 바라보고 있어요.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싶은 건 누가 와서 얘기했나요? 구글에서. 아까두고 지금. 가게가 안 나와가지고 못 들어왔지. 90%까지 진행이 됐었지만 주문통이 아주 가운데로 들어온 거구나. 그 업체에서 내놓으려고 다시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공공을 선정했습니다. 본사가 이 씨에게 권한 곳은 경쟁업체 자리. 대로변이지만 낮에도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입니다. 대로변 상태예요. 뚜레쥬레에서.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쪽으로 옮기라고. 점포를 이전하면 인테리어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억대의 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중심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한번 해볼 만은 하죠. 근데 제가 본사에다가 물어봤어요. 아, 여기 바라바이트가 있으면 지경전 중심에 넣을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봐야 알죠. 그러는데. 쉽게 투자를 못하죠. 본사는 왜 이 씨에게 계속 이전을 요구했던 걸까. 2010년 2월에 경쟁점이 지금 현재 점포보다 두 배 되는 매장으로 출점을 하게 됩니다. 경쟁점이 들어오면서 점포의 대응력을 키워야 되는데 현재 점포의 협소성이라든지 경쟁력이 많이 상실이 됐기 때문에 점주한테, 사장님한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도 제시를 했고 확장도 또 제시를 했고. 경쟁점 입점이 예상되자 파리바게뜨 본부는 이 씨에게 점포 확장 이전을 제의했습니다. 이 씨 점포를 키워 경쟁점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씨는 거절했고 지난해 2월 입점 예정이었던 경쟁점이 들어섭니다. 그러자 이미 입점에 있는 경쟁점을 견제하기 위해 본부는 가맹점 둘을 주변에 개점했습니다. 얼마 버티지 못하고 경쟁업체는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본부는 이 씨에게 인근의 좀 더 큰 점포로 이전할 것을 권했고 이 씨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자 본부는 직영점을 낼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경쟁사와의 경쟁에 신경 쓰느라 정작 본사 가맹점들의 안이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씨는 9년간 지켜온 일터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건 이 씨 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IAF 때 회사가 부도나면서 파리바게뜨를 시작하게 됐다는 김 씨.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상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뒤에만 좀 잘라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뒤에만. 그래서 그래고 내가 잘라주마 해서 잘라줬어요. 이 담당 애들이 바뀌고 나서 오더니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막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80, 90년대 시작할 때 국부위원 가천할 때 모임해서 스물 몇 개밖에 안 되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관절째쯤 되니까 100개가 된다 싶어요. 80개가 된다. 80개. 막 내주는 거야. 상권이 점점 줄어들자 김 씨는 다른 지역에 점포를 하나 더 냈습니다. 얼마 후 본사에서는 김 씨의 두 점포 사이 중심 상권에 파리바게뜨 지경점을 냈습니다. 경쟁 업체에 빵집이 생기자 견제하기 위해 근처에 지경점을 개점한 것입니다. 지경점은 김 씨에게 큰 타격이 됐고 결국 김 씨는 빵집을 그만뒀습니다. 경쟁할 수가 없죠. 빵 종류에서부터 주식 가지고 여기는 우리는 기사 하나 가지고 오지만 여기는 샌드위치 기사 따로, 튀김 기사 따로, 케이크 기사 따로 여기 기사가 다섯 가지 있었던 걸로 지경점은 다섯. 우리는 하나. 그럼 그거 가지고 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권을 자기네가 다 확보를 하려니까 가맹본부는 여기 다른 경쟁사가 들어올 거면 기왕이면 우리 것 넣자는 게 되는 건데 그렇게 넣으면 결국은 가맹점은 아니 경쟁사가 들어오나 우리가 들어오나 결국은 동일한 가맹점이 들어오나 경쟁하는 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가맹계약에서 보면 경쟁사가 들어오면 가맹본부는 이 가맹점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고 경쟁사가 아닌 우리 가맹점이 거기 들어가 버리면 최대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쪽 다 지원을 적당히 해주면 적당한 수익이 발생해서 그걸 합치면 예전에 하나 있을 때보다는 높은 수익이 나오고 가맹본부는 계속 이득이거든요. 업계 1, 2위의 몸불리기 경쟁 속에 본사의 가맹점도, 골목 안 조용한 빵집들도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파리바게뜨는 골목 빵집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천에서 개인 제과점을 운영하는 배인필 씨. 5년 전 배 씨에게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은 배 씨의 제과점을 파리바게뜨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바꾸면 며칠도 오르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제가 평생 제과점을 하면서 깨달은 게 제가 맛있는 빵을 하면 손님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신이 있었기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말이 상이지 압력이죠.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바로 근처에다 내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년 뒤 배 씨의 제과점 인근에 파리바게뜨가 입점했습니다. 배 씨 제과점의 매출의 3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업을 떠나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진짜 뭐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힘을 내서 하루 18시간씩 일을 하고 아내랑 상의한 결과 떠나느니 죽을 힘을 내서 살자. 그래서 지금 힘을 내서 살고 있습니다. 에이란 같은 이 지역에서 일주일에서 파리바게뜨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파리바게뜨 또 내줘요. 그 항소개구리 있죠. 그 항소개구리하고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 과정은 지금 부차별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파리바게뜨는 올해 들어 벌써 400개의 가맹점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한 달에 80개의 새로운 파리바게뜨가 문을 열었습니다. 취재를 다니는 동안에도 서로 이웃에 있는 가맹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불이익을 받을까 다들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계약을 맺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브랜드 사용권과 사업 노하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가로 가맹본부는 가맹비와 물품비를 받습니다.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사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가맹점 유치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것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돈을 내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를 다윗과 골리아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김포시에 위치한 한 던킨 도너츠 가맹점. 2008년 3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오픈한 곳입니다.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점주가 직접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던킨 도너츠 본사에서는 마진율이 좋은 매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지만 점주의 생각은 다릅니다. 던킨 도너츠 본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 전 이 매장은 한 달에 2,228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들어 이익은 97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인근의 던킨 도너츠 가맹점이 폐점하면서 순이익이 급등해 한 달 평균 323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순이익은 애매한데 지금은 딱 제 인건비도 어떤 때 떨어질 때 있고 안 떨어질 때 있고 그래요. 인건비라고 하면 한 달에 한 3백 정도 안 된다고 순이익이 한 달에 매출이 3천만 원씩 안 하시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4,5억씩 주고 투자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저기를 예상을 하고 본사의 말처럼 40%, 50%의 매출이다. 어? 마진이다. 본사가 주도하는 포인트 정립금 중 절반을 가맹점이 부담하고 이벤트성 상품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본사의 정책에 따라 남은 도넛은 저녁에 모두 폐기해야만 합니다. 실제 매장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 1년 전 매출은 2,228만 원으로 본사에서 파악한 것과 같았지만 순이익은 훨씬 낮았습니다. 이익이 오른 뒤에도 월 평균 순이익은 108만 원 정도. 이익을 많이 낸 것도 인건비를 줄여서 점주가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이 무슨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오죽하면 목성같이 이래가지고 본사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이걸 누구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 그런 정도로. 유독 이것만 경영이 힘들었던 것일까. 던킨 도넛츠 점주들의 모임에는 이와 같은 하소연들이 가득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아 나도 관계를 받고 형이 사장님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말로만 사장님이고 거짓처럼 살아요. 거짓처럼 살다가 폐정하는 데도 있고 시분도 거짓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이 배출받아가지고 생계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가 마르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마 안 아픈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SVA가 와서 적금을 들래요. 적금을. 그래서 무슨 적금을 들냐고 하니까. 한 2, 3백만 원씩 적금을 들어놔야지. 리뉴얼할 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뉴얼 언제 하냐고 하니까 3년 치면 해야 된대요. 나는 던킨하고 나서 내 지갑에 만 원짜리 5장 이상을 넣어보고서 잰 적이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SVA에 저한테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치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4, 5년에 한 번 본사에서는 가게 리모델링을 권합니다. 공사를 하는 데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회사는 리모델링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가맹점 매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부담은 던킨 도너츠 가맹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미스터피자발전협의회. 전국 380여 개 가맹점 중 250개 가맹점주들이 법률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그간 수차례 가맹본부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고 결국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감을 갖다가 거의 250개 매장 이상이 모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감은 쉽게 남한테 줄 수 있는 물건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만큼 저희 가족 정신인들이 힘들다라는 거야. 힘드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봐 달라고 저희가 애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스터피자는 1990년 서울의 한 대학가에 1호점을 낸 후 20년 만인 지난 2009년 경쟁 업체를 제치고 업계 1위에 올라선 대표적인 피자 프랜차이즈입니다. 하지만 점주들은 멀쩡한 매장을 5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리모델링한 매장. 내부 구조와 디자인을 바꾸고 집기들을 새로 들이는데 총 2억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5년마다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5년 다가오면 다시 2억 5천 3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야 돼요. 5년마다 약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4년 전 4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오픈한 매장. 내년이면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5년에 한 번 2억 5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달에 417만 원씩을 모아야 합니다. 창업비용 4억 4천여만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한 달 이자만 163만 원. 이번 4월은 6천만 원 매출에 실수익은 791만 원입니다. 5년 뒤에 있을 리모델링을 위해 매달 417만 원과 투자금 4억 3천여만 원에 한 달 이자인 163만 원을 제하면 남는 돈은 211만 원. 리모델링을 하려면 결국 수익은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장 매출이 2천이다 그러면 정말 떼돋는 줄 버는 줄 알아요. 제 주변에서 개인 횟집하는 친구도 있고 한데 그 친구들도 한 얘기가 너네 6천 팔면 최소한 2천만 원 넘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장사는 옛날만큼 되는 것 같은데 통장은 왜 쌓이는 돈은 없지? 4억이 은행 넘으면 이자가 계속 4억이 10년 후에도 4억이잖아요. 4억이 5년 되면 없어져요. 왜? 인테리어 비용 투자한 게 가치가 없어지니까. 내년이면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하는 점포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직 리모델링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오픈한 지 얼마나 된 가격인가요? 한 최근에 한 것처럼요. 한 1, 2년 정도 돼 보이고 참 깔끔해요. 관리를 잘해 깨끗한 점포까지 5년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점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저분해지면 손이 다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깨끗한 매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매장을 인테리어 강요를 해가지고 다시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스터 피자의 이주복 대표이사는 리모델링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부분적인 리모델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리모델링을 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니까 점주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 리모델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선에서부터 소규모로 하기도 합니다. 왜 원치 않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일까. 미스터 피자의 가맹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말미의 특약사항란에 리모델링 시점과 확장평형대를 계약자 자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누군가 연필로 미리 적어놓은 문구를 계약자가 다시 겹쳐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쓰지 않으면 재계약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맹겸주들이 있어서 재계약은 해야 되겠으니까 그 내용을 나 쓰거든요. 상의 재산권을 언제 어느 순간 뺏길지 모르잖아요. 재계약 안 해준다는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하셨는데 2년 후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더 나가. 법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 5년 계약을 채워주겠죠. 그 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그게 무서운 거. 리모델링은 대부분 가맹본부에서 지정해주는 업체가 합니다. 점주들은 그 비용에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주방 설비, 시설 집기 등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500만 원. 쿨라타 머신 600만 원이고요. 얘는 에스프레소 머신 1,300만 원이고요. 이것만 56만 2천 원이에요. 이 싱크대만요.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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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놀랄 만한 건 저 라이팅 액자가 저게 40만 6천 원이요. 시공비 따르요. 시공비는. 얼마 전 입점한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인테리어 주방 장비 내역서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적정한 것일까. 중고 장비로 돼 있는데 천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장비가 700만 원. 그러니까 7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기계값은 여기에 나온 게 상당한.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기본 가격이 아니에요. 주문이 들어가면 만들어지는 제품들이에요. 저희도 직접 그런 업체에 들어가서 주방 용품을 사오거든요. 직접 들어가서 사오면 이 가격에 거의 50% 이상은 줄일 수가 있죠. 아무리 고급을 쓰더라도요. 이 정도 금액까지 나오잖아요. 매장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인테리어 비용이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 프랜차이즈 회사의 인테리어 시공업체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일단 그 계약을 하시려는 분이 나타나면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실직하고 도면을 그리고 견적서를 작성해서 점주한테 먼저 보여줘요. 그럴 때 이제 본사에서 자기는 이번에 200만 원짜리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150만 원이나 그 이하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견적으로 만들어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보통 한 어느 정도가 본사의 마진이 되나요?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테리어 공사에서 천만 원이 나오면은 뭐 시설 집계에서도 또 돈이 남고 뭐 간판이나 이런 쪽에서도 돈이 남고 그게 쌓이다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견적서를 받아보면 전문 용어를 쓰니까 저희는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용어를 쓰지만은 성능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접했을 때는 아 진짜 필요한 건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고요. 이거 왜 했어? 뭐 직장을 오래 근무하시다가 거의 대부분이 퇴직을 하시면서 사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장사라든가 이런 사회 경험이 상당히 짧아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는 건데 프랜차이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는 데에 풍리를 취하는 거죠. 가맹점주들은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비비큐 치킨점을 운영했었다는 김 씨 부부. 지금은 소형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퍼를 카페형으로 전환하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결국은 포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제의는 주로 재계약 시점과 맞물렸다고 합니다. 그 때 당시에 계약하기 시점에 대해서 계속 슈퍼바이저라고 그러죠. 일명 관리자, 매니저라고 그러죠. 그런 슈퍼바이저들이 자꾸 와서 인테리어를 해라. 3년마다 리뉴얼을 해야 된다. 20명 이상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계약을 하라고 할 당시에도 그런 내용을 계속 조시를 했었어요. 1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시점이 되면 잠을 못 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이 되면 공포거든요. 공포예요. 은혜 입장에서는 공포입니다. 공포. 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어차피 나 비비퀴를 사랑하는데 비비퀴를 계속 해야 된다. 우리도 밥 먹고 살지. 당신들이 계약 안 해주면 나 어찌 사느냐. 사장 봐달라. 내가 없애가 된 거잖아요. 우리니까 어찌 됩니까. 내가 우리 입장인데 내가 큰소리 치우는 입장이 전혀 못 되잖아요. 칼 자료는 번사 가지고 있는데. 당시 가맹본부가 가맹점들로부터 돈을 받고 떠넘기다시피 한 판총물들. 대부분 구실을 못하는 불량품들이었습니다. 우산 같은 거 보내고 찢어져 버리고 미쿠르지라고 보냈는데 날짜 지는 거 보내고 이런 거죠. 그때 판총물 중에 갖고 계신 건 없으시죠? 다 폐기체부를 해버렸죠. 고객들한테 주기도 민망해요. 그래서 못 주고 그냥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태반이었죠. 거의 버렸죠 버려. 지킨다고? 먹고 살아놓으실 수가 없어. 한 번은 더 필요해요. 수술자 해갖고. 집에서 계약을 해지해버려. 집에서 한 사람 더 딴 데다 내려버리면 돼. 이 정도에다가. 나 피해 좀 시켜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첫 3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영업 정책을 따르지 않은 가맹주는 계약 해지 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적인 부분에서 계약서를 가맹점주들이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그런 조건에서 어길만한 것들을 잡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약점을 잡죠. 운영 과정들한테 법인폰을 다 주거든요.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 GPS가 분명히 있으니까 휴대폰의 위도와 경도가 다 뜨죠. 매장 위치가 다 떠요. 사진 위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경고장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게끔 만듭니다. 지난 2008년 제너시스 그룹의 치킨 가맹점 사업자들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제너시스의 영업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가맹점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던 협의회 임원들은 집회 이후 차례로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최종 마지막 통고였죠. 본사 정책에 반해가지고 그때 뭐 대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저항이 그때 많이 좀 심했거든요. 지금은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7월 달까지 거의 뭐 계약 종료됐는 게 한 151개 정도 되고 2009년도에 이제 본부 제가 이제 또 계약 해지되고 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가맹점 사람들도 뭐 거의 본사가 시인대로 그냥 말없이 따라가고 있을 뿐이죠. 팔릴 때까지 뭐. 한 가맹점과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도 가맹본부가 입는 피해는 없습니다. 본부는 또다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불안감은 전 재산을 투자한 가맹점주들에게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주변에 접하면서 고민하죠. 떠나기 싫어서 못 떠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 전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 즉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프랜차이즈 본사 몇 개 안 되니까 자연이 불평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즉 본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을 맺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은 일단은 그야말로 본사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소명의식을 갖고 상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부터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이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자꾸 개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도중 만난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이미 사업을 접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떠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계수단으로 전 재산을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사의 부당한 횡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더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가맹점이 살아야 회사가 산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온처럼 생각하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돈벌이 대상이 아닌 진정한 상생의 관계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피드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